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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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은 몇초 찍었다고? 저 49초 64까지 찍었어야 돼 나 빌드 만듬. 48초 갑니다. 아 망했다. aplaud救이. 단풍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47초가 확실히 빡사네. 47초까지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여러분들 멀티랑 어택이랑은 조금 그 시간이 속도가 좀 틀린 것 같아요. 멀티에서는 절대 47초 안 나와. 1분 47초 절대 안 나와요. 일단 공방점 해볼게요. 와 출범 마스터했어. 출범 완전 좀 늦게 했어야 돼. 늦게.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야 야 야 야 와 뭔데. 야 야 배지 강퇴한다 너. 자꾸 막 짜할래 짜증나게. 야 막 짜지 마라. 어? 막 짜지 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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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근을 보는 것 같은데요. 아 이 새끼. 빈데칸이야? 야 이 새끼들아. 야 이 새끼들아. 막 짜지 마라. 막 짜 모드를 하네 거기서. 아 근데 저거 막히면 못 뚫어 진짜. 안 뚫려 저거. 야 오늘 이걸로 막 짜 모드 할까? 야 오늘 이걸로 막 짜 모드 할까? 15연패시 뭐 벌지? 야 괜찮은데 이거? 막무 확성팩 아니에요 이거? 아니야. 모르지 그러면. 야 오늘 이걸로 막 짜 모드 해볼까? 레전드인데 이거? 아니 이 새끼들아. 아니 지금 카트라이 노트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.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. 야 메리트야 이게 1 완전 끝나고. 완전 끝났을 때 딱 출발하려고 할 때 눌러야지 숨을 나가. 오케이. 완전 늦게. 개꼬인다 진짜. 우와. 와. 뒤집 뻔했다. 와. 뒤집 뻔했다. 이야. 핫 트윙이 좀 하는데. 핫 트윙이 뭐야. 저 아까 4판 했어요. 아 칭찬하니까. 굿 못하죠. 비켜 비켜 비켜. 어 저ㅆ. 형 여기는 맨텐 끝단기 없는거 같다. 메인컷에 술 맞 맞고 있어. 맨텐이 더 좋아. 미케데 좋아. 아 이거 루코칭 안되겠다 내가 집중해 아 무쌍 들리네 아 또 막차있어 일단 고장 아니 어떻게 막차를 했는데 저렇게 날아가냐 이거 되게 피리맥들이 많던데 외국이니까 일단 1등 고정 1등 고정 아 막차 아 나 막차 들어갔어 뭐야 택하자 날라가는데요 아 진짜 막차 시부레이 막차 좀 하지마 이 게임이 지금 현재 좀 하위권일 때 올라가기 좋네 힘들어 맞지 하위권에서 진짜 올라가기 노답이다 그냥 아 이번에 썼어 아 다 썼다 지우고 아 오 하나 날라갔어 하나 밀어떠는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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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드랩이 패있는거 없네 오르막끼레도 어 무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템이야 뒤에 진짜 뒤에 기템이야 야 단나무 껍질 잘한다 아쉽게 뭐 있어 일단 보자 띄껌 띄껌 맞죠? 띄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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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욱 띄껌 띄ہ 와 쟤 퇴포 쓰는데 막 아 막자구요 너 퇴포 써 쟤 대조기는 아니에요? 여기서도 퇴포 쓰냐? 여기서도 퇴포가 되냐? 퇴포가 되냐? 와 쟤 뭐래 드래프트 가면 바꿔주기로 하는건가 막자 안간힘을 쓰냐 퇴포가 되냐 깨빠르다 딜 깨끗하다 야 드래프트 점검은 왜 0이지? 퇴포가 되냐? 퇴포가 되냐? 퇴포가 되냐? 퇴포가 되냐?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